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? 여기 한번 봐요, 어?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, 지금. 내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.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, 영어.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? 서울대학교 문서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? 아들아, 네가 자랑스럽다. 그치, 사모님이 뭐랄까. 실전은 기세야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하나 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 어머, 너무 궁금하네요. 어떤 분이실까요? 아, 잠깐. 제시카, 외동딸,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인지 뭐, 그는 이사 중.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인에서 오셨네.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, 어머니?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? 아버지. 기억이 뭐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